1시간 롤렛도 기다려왔고 저희도 기다려왔고 활동인 만큼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, 많이 사랑하세요 넷이 어떠셨어요? 일단은 우리 롤렛들한테 기다려서 고맙다는 마음을 하고 싶고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롤렛한테 에너지 받아서 살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한 번씩 다 여쭤볼게요 지원씨 어떠셨나요? 일단은 저번 활동 때는 무대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되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아쉬움을 뭔가 채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씨 어떠셨어요? 빨리 이런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 롤렛들도 빨리 더 많이 편하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보러 와준 우리 롤렛들도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모든 롤렛들 다 같이 행복한 시간, 소중한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진짜 이제 봄이니까 우리한테도 봄이 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롤렛 봄이 왔습니다, 봄이 왔어요 네 채린씨 어떠셨어요?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롤렛 봐서 너무너무 좋고 그동안 못 보여준 노래들도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동안 기다려준 롤렛한테도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롤렛 앞으로 더 자주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롤렛 네 마지막으로 롤렛씨 어떠셨어요?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온라인으로 봐주신 노래들도 다음에는 이렇게 대면으로 보여주시면 좋겠고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혜윤씨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주신 롤렛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작으로 저희 체리블렛이 또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응원 덕분에 저희가 큰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해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롤렛에게 자랑스러운 체리블렛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함께해 보신 유젤 롤렛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회사로서 너무나 응원하고 이번 앨범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리블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리블렛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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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인사하고 계세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 또 바라봐요 조심히 가요 잘 가요 고마워요 또 한꺼봐 안녕 다시 가 고마워요 고마워요